안녕하세요 평화돈남자 신송조 인사드립니다 요 며칠간 영상이 좀 뜨냈는데요 에로 레이크 리뷰를 좀 빡세게 준비하나 그렇고요 오늘은 생존 신종 신고겸 여러분한테 관심 있을만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9800X3D 출시 소식입니다 루머 아니고요 AMD 공식 계정에서 11월 7일에 전격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별다른 게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스펙에 관한 거나 아니면 제품의 성능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발표한 게 없어요 요거는 10월 25일에 그러니까 인텔이 24일에 제품을 출시하거든요 그 다음 날 발표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로 끝나면 욕먹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추가 소식을 하나 발표했는데 9950X 50달러 할인하고 9900X, 9700X, 9600X는 각각 30달러씩 할인한다는 기존 제품 할인 소식도 같이 발표를 했어요 탐스 하드웨어 뉴스에서 발치를 한 건데 가장 빠른 게이밍 CPU는 여전히 7000X 3D일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거는 9000X 3D 제품 출시하는 거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로레이크가 이번 주에 출시되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7000X 3D 제품들이 훨씬 게이밍 성능이 좋겠다는 거를 미리 넘지시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인텔 공식 발표에 봤어도 14세대, 15세대 비교시 14세대가 게이밍 성능이 더 좋다고 하니까 그 14세대보다 7800X 3D가 게이밍 성능이 더 좋죠 당연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인텔 신제품에 대해서 게이밍 기준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렘오벌 하든 찌지고 볶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제품이 크게 게이밍 용도로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뭐 작업 용도라면 모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이 할인 있는 제품들 가격이 얼마쯤 될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9950X 국내가는 107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저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려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을 줘야 되겠죠 107만원 아니라 11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야 되는데요 해외에는 이미 가격이 적용되었어요 아마존이나 뉴웨그나 둘 다 할인 가격이 적용이 되어서 90만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부가세 포함한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포함해서 계산했습니다 달러 곱하기 1370원 곱하기 부가세 10% 계산하면 90만원인데 국내 가격은 거의 20만원 비싸죠 거품이 심하게 묻어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구매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불매 제가 보기엔 9000시대는 지금 거품이 너무 심합니다 9950X만 그런 게 아니라 9900X도 무려 6만원 가까이 거품이 붙어있고요 9700X나 9600X도 가성비 좋아해야 되는 라인업들이 4만원씩 거품이 묻어있기 때문에 경쟁사 14600KF보다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게임 용도로 쓰든 다양한 용도로 쓰든 좀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 인텔한테 뭐 받아먹었냐 소리를 자주 하시는데 아니요 받아먹은 게 없고 14600KF는 i5라서 불량 이슈에 좀 자유롭거든요 불량이 별로 안 나요 그 여러분 알고 있는 철권 이슈 그러니까 지금 저 가격 많이 내서 30만원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도 지금 40만원 넘는데 얘네 50만원 넘고 이거 쓰시는 게 머티 성능을 필요해서라도 가성비가 좋을 거고 게임 성능을 봐서도 9700X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 쓰는 게 좀 더 가성비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AMD 관계자분들은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빠르게 국내 가격을 해외 가격과 비슷하게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능에 대한 소식이 없으면 아쉽겠죠 9800X3D 시네벤치 점수가 유출되었습니다 이걸로 카빈스키가 유출했는데요 스펙을 살짝 보자면 9800X3 대 9700X 비교했을 때 똑같은 8코어 제품입니다 다만 X3D는 3D 캐시, L3 캐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64메가나 캐시가 더 많고요 TDP는 실제 소비전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기본 부스트 클럭이 0.9클럭 높고 최대 부스트 클럭은 0.3클럭 낮은 상태입니다 아마 발열 때문에 조금 낮게 세팅해 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좀 웃긴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이고르가 오픈해 놓는 점수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9700X가 23,000점 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PBO 켰을 때 PBO 안 켜면 2만점 정도 나오고요 근데 이 사람 오픈해 놓는 점수는 많이 높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오픈해 놓은 점수가 2만5천점 정도 된다고 오픈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클럭이 너무 높아요 5.7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베이스 클럭이 101.75로 돼 있더라고요 베이스 클럭은 원래 보통 100이죠 그래서 이거를 100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5클럭이 돼야 돼 정상이고 시내 배치 점수도 2만4천점 정도 돼야 정상입니다 2만4천점에서 2만5천점 정도 돼야 정상이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도 높죠 9700X PBO에 켰는 것보다 약 1천점 정도 더 높은 걸 보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클럭이 조금 더 낮게 적용되어 있는 9800X 3D가 멀티 성능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싱글 성능을 봐서도 미묘하게 더 높은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이 사람이 오버클럭 했고 너무 좋은 컬러 썼더라고요 온도를 봤는데 67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9700X PBO에 켜면 100도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한 95도 나오는데 근데 67도라는 거는 제가 생각에는 커스텀 수뇌을 썼거나 뚜딸을 했거나 질소 오버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온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정상값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감안하지 마시고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은 9700X보다 소폭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게임 성능이 얼마 올라갈까 알 수 있는데 7700X에서 9700X로 변경됐을 때 게임 성능 오른 폭이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임을 쓰냐고 좀 달라지는데 3D도 7800X 3D에서 9800X 3D로 넘어가면 그 정도 증가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4090 기준으로 물론 5090에 나오면 조금 더 폭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4090, 4080, 10%로 테스트했을 때는 3에서 5% 정도 게임 성능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온도만 착하다면은 뭐 저 정도 성능이 오르더라도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가격에 대해서도 대충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7800X 3D가 매우 높은 상황이죠 국내가 기준으로 60만원 중반이 넘어가는데요 70만원 초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또 국내는 알죠 용팔이 거품이 좀 묻기 때문에 그러면 8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해외 가격과 국내 가격은 늘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뭐 어쨌든 신제품 소식 조금이나마 알려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흥미롭게 보지 않았을까 싶고 10월 25일 AMD에 공식 발표가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한번 올려둘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빠이빠이 이렇게 읽어보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